과학을 만들고 있어요 과학실험하는가? 네 아빠 생각은 말해줄게 저거 가지 껍질을 다 잘라서 아이고 칼은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껍질을 다 잘라서 물에 우려낼거야 그런 다음에 식초를 넣으면 색깔이 바뀐다 그거 잘라야돼 준아 이리와봐봐 색깔 우러나 어 진짜요? 어 색깔 우러나 파란색깔로 우러나지 그치? 네 빨간색으로 만들어요 빨간색 아빠가 만들어 볼게 여기 식초 넣으면 빨간색 되거든 자 봐봐 봐봐 우와 차가워 어 그렇게 남아 내가 찍을게요 이거 찍고있어 응 아 이미 찍고있어 응 노야리다 파란색이야 응 재밌어? 아 뜨거워 얼굴을 그렇게 갖다 대면 안되지 갖다 대면 안되지 색깔이 진하게 아빠 계속해서 봐요 계속해서 봐요 어 너 너무 세게 하면 안돼 물 튄다 뜨거운 물 좀 확 튀면 안돼 맛있어 응 긴거 줬어 응 골고루 잘 섞었어 골고루 잘 섞었어 골고루 잘 섞었어 응 자 식초 이렇게 한 방울 넣으면 색깔이 바뀐다 잘 봐 진짜요? 어 잘 봐 어 내려와서 내려와서 여기 잘 봐 뿅 나도 이거 다 해볼래 다 부어볼거야? 자 해봐 나도 나도 우와 이거 다 해봐 짜잔 짜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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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야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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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됐네 빨간색 됐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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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아 해봐 응 또 해볼까 혜연아 또 해볼까 혜연아 또 해볼까 이거 봐 이거 다 이거 응 조금만 해 아빠 또 가져올까 네 이거 기다려봐 아빠 아 또 해서 이거 다 했지 응 우와 우와 색깔 에픔펄플 색깔이다 우와 에픔펄플 세이크를 바꾼다구요 우와 빨리 찍겠다 우와 빨간색이다 응 섞어 섞어봐 조금만 넣어 준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이거 너무 많이 넣어 바깥잖아 응 이거 계속 섞어줄거 응 나 이거 나인 이거 이거 위험하자 응 나인 후 나인이 안 이거 써주면 안돼? 응 할 수 있어요 구나연이도 할 수 있어요 해봐 맛있는 것도 아니다 조금 아쉬워요 한 숟갈 먹어야겠다 치즈라 그랬다 맛이 어때? 아쉬워 아쉬워